아 카메라에 불이 안 들어와서 구어찬는 듯이 그래도 마지막에 다 보긴 했는데 모니터를 못 타나와서 감기 각인데? 오늘 파이어 무대하러 왔는데 의상이 좀 과감해요 처음 입어보는 것 같은데 얘도 크롭 얘도 크롭 바지에 뭐가 많이 달렸고요 장갑도 꼈어요 귀에 파츠들도 엄청 많이 붙어있고 눈썹에도 파츠랑 스크래치가 있는데 옷이 너무 섹시해져서 사실 이 정도를 바란 건 아니었는데 근데 좋은 것 같아요 파이어 무대 많이 기대해주세요 포카리 스웨트나 겟홀에 있는 스포츠 음료에 들어가 있는 전해지를 타서 먹는 겁니다 나 이건 겟홀이에요 이제 근데 당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로 슈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차가운 너무 차가운 오우 찰져 오늘 좀 많이 조절한 게 많은데 카메라를 어떻게 나오는지 고민 많이 했고 춤도 되게 많이 조절해 가면서 췄고 엔딩도 열심히 고민하면서 췄던 것 같습니다 물에 젖기 때문에 젖는 걸 일단 티 나지 않으려고 매트한 머리도 하고 글리터 같은 것도 막 발라주시고 체인도 막 장갑하고 아이스페인 거죠 여러분 차갑개도 하고 등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파트가 있는데 제가 봤는데 등 근육이 약간 멋있게 나왔어요 운동 열심히 했고 전날까지 막 물도 잘 안 마시면서 햇밥만 먹었거든요 꼭 잘 나왔어요 두 번 했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아예 샤워를 하고 왔고요 그 물이 중간에서 내려요 이제 무대를 보시면 알 텐데 거기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싹 다 젖어서 왔고 두 번째는 진짜 이렇게 물을 잘 피해서 이쁘게 찍고 왔습니다 워터 많이 사랑해주세요 파이팅 인간의 실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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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숨기려고 해 숨기려고 해 팍 하는 거 있지 말고 손동작도 조금 힘있게 팍 저도 이거 앉지 말고 생선하세요 아니? 형석은 혼자 형석만 혼자 앉고 두 명은 서 있는 느낌 카메라를 잘 봐야겠다 카메라 잘 봐야겠다 이렇게 약간 리액글이라 그러니까 쉽지 않게 하네요 아마 이때는 들어갈 거야. 내가 나가야 돼서 그때 닦여달라고 했어. 그 원호 나갈 때 엘리즈가 빠졌는데. 지금 바꾼 거 까먹지 말고. 그것만 알려줘. 끝. 감사합니다. 너무 맛있지? 오늘 너무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? 라면에다가 햄버거에다가 양심껏 먹으려고요. 오늘 경연 전날인데 리허설을 전날 마쳤습니다. 이번에 세트장처럼 이렇게 엄청 큰 세트장 있어서 위주가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마음 편히 다 마무리할 수 있어서 내일 경연 때는 실수 없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내일은 긴장도 안 할 것 같아요. 준비를 잘해서. 그러니까. 또 운오 딱 센터 파트 나오면 위주분들도 반하실 것 같습니다. 당연하죠. 유산이랑 세트가 예쁘기 때문에 배경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압도 당하실 겁니다. 내일 봐요. 파이팅! 잘 봐주니까 어떻게 바뀔 수가 있나? 오늘 필요한 지방 말문이 존재했지 않나? 그러니까 최선의 지방 말문이 없어. 대명적인 얼굴이 좀 훌쩍해졌으면 좋겠어요. 어떻게 할까? 몬스터. 이게 없으면 훌쩍 살아갈 수 없어. 망고 놓고가 제일 맛있어요. 망고 놓고! 망고 놓고! 오늘 망고야, 오케이! 괜찮은데요? 근데 흑 쪽이 더 낄 데가 없어가지고. 아, 어떻게 하지?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에다 하고 검정 링을 하나 이쪽에다 하죠. 너무 아픈데, 근데. 어! 오늘 무가 탁 썰려나는데! 괜찮은데? 응. 나쁘진 않은 것 같아. 아직까지는. 뭘 좀 더 열심히 풀어가야 돼. 야, 안물 암상이야. 모든 게 없습니다. 처음에 너가 이렇게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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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, 뭔 거예요. 뭐가 이하예요? 안 봤어. 봤어! 불이잖아. 아, 어쨌든 너가 여기 딱 가운데 있잖아. 가만히 있을 것 같아. 아니, 너 가만히 있어도 돼. 연결! 너무 과할 것 같은데. 또렷한 눈이 보여야 될 것 같아. 어, 이거 뭐? 새로운 방법으로 보네? 어, 브라운이네. 음, 괜찮겠는데? 이거 뭐야, 에메랄드 색깔 눈이 있는데? 어? 어, 끼는 손 봐봐. 이토마베. 올리브라 살짝 골드 같은 느낌이에요. 펜지가 있네. 읽어야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읽어보도록 할게요. 밥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한 거. 예희야. 예? 우리 간대. 믿 and greet. M&G. 이건 세지만 일부러 관리했는데. Let's go! Let's go! 컴온! 갑니다. 유니스. 갔다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가자. 일단 가자. 자, 갔다 와서 보자. 이따 확인해. 잘 먹겠습니다. 점심시간이 있나요? 서포트 교재랑. 치킨이 되게 바삭해요. 밸류가 다 잘 되네. 아니 몇만 원. 난 6, 5초밖에 안 돼. 나 소글보기. 치킨이 있는데 되게 바삭해요. 웬만한 브랜드 있는 치킨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. 최고. 뭐야? 수육이야? 수육 아니야? 치킨. 커팬 담수육이야. 아... 켄! 어, 커팬 담수육이야. 저기 저장 몰랐어. 괜찮아, 생소가 꿀뚱해도 나는 너를 응원할 거야. 괜찮아. 아, 팀 탈락도 탈락인데 내가 못 버틴다고 그러거든. 팀 탈락보다 나한테 타임 6등이 더 멘탈이 나다. 괜찮아, 너의 노력을 알아도 돼. 아포칼립스가 보는 컨셉이고요. 신인인이에요. 지구가 멸망한 뒤에 다시 전장한 초능력을 가진 인물들인데요. 지구가 멸망한 뒤에 다시 전장한 초능력을 가진 인물들인데요. 그때랑 같이 봐야 잘 어울려진 그런 의상이었어요. 어제 제가 긁었어. 손톱을. 잤나 봐. 아, 못 볼 것 같은데. 형, 명의 대신 봐. 나는... 시홍이는 무조건 잘했을 겁니다. 못하면 내 신뢰도 떨어지는 거야. 괜찮아. 탑3 하는 분다고 생각합니다. 큰일 났네. 와, 빨렸다. 이게 시작에서 가는 것보다 마지막에서부터 가는 게 더 편해요. 뭔가 변했을 때 함께 있던 우리의 희당 duż 많이 흠이 또 심 Cruz 근데 내가 또 뒤에서도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여긴 뭔가 추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오케이 형석이 아이디어로 간다 기아야 해 일단 형님 잘 알았다 밑에 돌아야죠 아 오케이 모든 것이 킬러 오케이 근데 이게 그럼 이렇게 돼있어서 이걸로 조금 이걸로 조금 왼발 킥카운트 들으면 돼 패스나 안무가 많은데 달아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더 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 딱 갑자기 제가 카메라가 잡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운로드 들어가서 지금 바로 해야 돼요 이거 제가 예시 사진 보여주면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너무 다 매끈하더라고요 다른 멤버들이 그 늑대소년이라고 옛날 영화가 있는데 딱 예시로 보여주면서 홍중기 여러분 웃기를 빼고 싶다면 기분전환 알파 플러스 두 봉지를 드세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편절한 대로 해야 돼요 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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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 좀 아쉬웠네. 끝도 없다고 할래 인간의 욕심을. 뭐야 성형석. 이 요소보다 훨씬 멋있다. 사이어를 제가 5등을 했잖아요. 모든 무대를 다 열심히 하지만 악의에 받쳐가지고 더 했던 것 같아요. 내가 보여주고 만다. 남학의 돈으로 1등 꼭 하고 만다. 그럼 다짐을 하고 쳤는데 나왔어요. 저도 어떻게 한지 잘 모르겠어요. 다 부수겠다는 마음으로 착한 것 같아요. 두 팀. 맛있어. 전장이 하나 먹을래? 부끄러워. 그래 그 은비를. 고생했어. 전장님도 오늘 너무 고생했어. 내 발마스지 어땠어? 발똥까지 닦아주면. 우리가 만약 팔까지 올라가면 다 닦아줄게. 진짜? 진짜 아파 보이네. 이거? 이런 거 처음 해봐요. 아 진짜. 뭔가 이런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았네. 맞아요. 약간 카이크 스타일 쇼. 근데 컨셉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. 컨셉을 위해서. 우리의 좋은 결과를 위해서 한번 해봤습니다. 만약에 우리가 또 파이널 올라가야 한다면. 진짜 좋은 음악. 좋은 무대.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파이팅. 오케이. 여기서 하면 저기만 다른데. 3차전이 끝났습니다. 파이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 덕분입니다. 여러분 유니즈 덕분이고. 그리고 멤버들한테 셀프 박수. 잘했어. 저희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무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. 결과에 여전하지 않고. 맞아요. 맞아요. 저도 내일 절에 갈 거예요. 좀 내려놓아야 돼. 근데 사실. 진짜 갈 거 같아. 현장에 계신 팬분들 투표로는. 네. 저희가 1등. 에이스도 1등. 1등. 진짜 갓 친구야. 맞아. 감사합니다. 그거에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 더 파이널까지 열심히 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절 찾지 마세요. 절에 갈게. 항상 같이 갈래? 절 찾지 마세요. 절? 절? 나는 더 이상 비울 게 없어. 우리 물불 에이스 친구들. 맞아. 둘 다 너무 고생 많이 해가지고. 결과에 여전하지 말고. 고생만 했지 고생만. 뭘 고생. 오늘 고생만 했어. 아쉽다. 어린 게 얼마나 많은데. 어린 게 많죠? 그러기도 했잖아. 물론 고맙잖아. 사실 약간 이 둘의 에이스를 보면서 앞으로의 유나이트의 미래가 좀 기대가 된. 맞아 맞아. 너무 아쉬웠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더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바이널까지 또 가봅시다. 바이널 준비하도록 가볼까요? 벌써. 쉬는 거 없다고 얘기해. 벌써 가는 거야? 벌써 가는 거야. 가볼까요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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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